경기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바다호와 경기청정호가 2월부터 2024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두 척의 주요 임무는 도내 어선 안전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및 해양폐기물 수거 등입니다. 경기바다호는 도서지역 행정지원과 불법어업지도 적발 등을 담당하는 관공선이며 올해 운항 목표는 140일로 어선 1500척을 대상으로 안전조업과 해양오염 방지 지도에 나설 계획이며 경기바다의 수질과 방사능 등 환경조사 지원도 추진합니다. 경기청정호는 경기바다의 연안이나 수중에 침적돼 있는 폐기물과 도서지역 쓰레기, 선상지파장과 김양식장 등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합니다. 올해 운항 목표는 120일이며 해양폐기물 150톤을 수거 처리하고 해양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매년 도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왔다. 며 올해도 관공선을 적극 활용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이용범 기자입니다.